다 어디서 찾는거야? 가스파드 왼쪽을 찾은 데이터를 보고 들어갔다고 말하다고 말하였다고 말하셨다고 말하셨다고 말하잖아요 프란치 어디서 가야해? 그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 있었네요 아르헨인크는 그.. 캔디 도토메에 책을 꺼지 어디서 가? 알았으 아.. 이 자식들 일단 동굴에서 이보, 이보를 찾자 아, 자꾸 여기 뭐 날아다녀 오지마 아, 아이씨 아나, 이놈의 쉐끼들 뭐야, 이거 아, 이런, 할망구가 아, 아이씨 별것도 아닌 것들이 살아있네 어, 죽음 아니야?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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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몬스터, 몬스터한테 살았는데, 야, 존나 어여게 죽었어 쟨 지금 죽은 상태로 지금, 하늘 위에서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겠지? 와, 존나 어여게 죽었다 이러면서 야, 아이씨 어이없는 새끼 아냐아냐아냐, 아이템 있어 아니, 못놈의 잡팀이 이렇게 많아 횃불 어디있지? 횃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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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아이템이 많아갖고 횃불 못자겠어 어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횃불이지 어우, 봤다 아, 여기 박디 박아 어우, 밝아 어우, 밝아 아, 지금 못먹겠다 어, 말소리가 들리네 살아있네 살아있긴 다 살아있어 두어프네 네 친구들이 널 찾아오라고 하더군 네 친구들이 널 찾아오라고 하더군 네 친구들이 널 찾아오라고 하더군 기면증 기면증? 기면증이 계속 자는거지 야, 그러다 너 영원히 자 이 새끼 잘 따라오나 봐야겠다 이 새끼 뛰다가 잘수도 있잖아 그러면 오, 쉣 나와라 한 마리도 있어 한 마리도 있어, 한 마리도 있어, 한 마리도 있어 설마 자냐? 다행이다, 빨리와 빨리와, 빨리와 가자 뭐야 뭐야 이 새끼 이런 휘벌 어디 깨우지 어디 깨우지 이 새끼 잘 수 있지 이 새끼가 거의 없어 내 맥에 있는 그 새끼가 없는 그 새끼의 그 새끼의 그 새끼의 그 새끼가 그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 아..또다 아 마지막 하나 잘가 빨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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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자면 안돼 자면 너 진짜 푹 자는거야 그냥 영원히 자는거야 영원히 따라..따라..따라하고 있니? 쪼..쪼그맨 해가지고 안보여 아 또 몬스터다 두마리 아 한마리 더 분명 한마리 더 있었는데 기분 탓인가 다왔다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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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자는 얘 하나인가? 세명 중에 하나 살았네 원래 두명 살았는데 어..한명은 어이없게 죽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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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저 오두막으로 가면 너 편하게 잘 수 있어 빨리 가자 야잇 야잇 다왔는데 이씨 내 꿈을 똑같은 걸 꾸나 보네 꿈을 똑같은 걸 꾸나 보네 다왔어 다왔어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오지 네.. 이렇게 미안해, 너는 믿지 않았다 아, 모든 게 잘못됐다 이제 뭘 할까? 바다. 너와 함께 보내줄 수 있을까? 하지만 먼저 누군가를 찾을 수 있을까? 아쉬운 머리? 네 미안해, 미안해 왜 미안하지? 무슨 말이야? 아쉽다 어? 뭔 소리야? 이 오두막에 있다는 건가 그럼? 어? 있다 어? 야 뭐야? 진짜 죽은거야? 죽었어 어? 어? 전 반딧불? 뭐야? 반딧불이 생명이야? 뭐야? 어렸을때다 어렸을때다 야 살았네 베즈미어의 모든 교육이 없어졌어 어르신은 밥을 잊고, 술을 잊고 하지만 어르신은 그댈을 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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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아, 그래. 그는 계속해서 말했을때 아무도 잊고 잊고 이건 뭐였지? 어떤 작품이었어? 어? 작품? 그 아래쪽 눈에 갔다 오는 건가? 새로운 것 같아. 기억하지 않아 스팔라의 신문의의 석시와 그만로 다른 재료가 없지 특별한 것 같지 당신은 잘 닿아졌어 아벌락, 내가 특별한 아벨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가 그를 그려진 것 같았다 그는 그를 그려진 것 같았다 우리가 저주를 풀었어 그는 케어모헨이지 여자로 뭐냐고 시리 왜 아발라크가 널 도와주고 있지 아우 제이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발라크와 떠났던 여행은 어떻게 시작됐니 줄거리 간략 설명 좀요 어 그러니까 주인공이 지금 이 여자애를 찾으려고 하는 모험을 그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를 찾기 위해 그러니까 여자 찾아 산말리 그러니까 딸 찾아 산말리 가야돼 가야돼 지금 이럴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 위험해 지금 시리가 위험해 뭐야 뭐야 아 이 새끼들 저 두어프 새끼들 저거 왔다 와일드한터 왔어 친딸 아니에요 수양 딸입니다 이게 바로 시리의 능력이죠 근데 이 능력을 안쓰는 이유가 와일드한터가 알아 어디로 갔는지 어 텔포 어디로 갔는지 알아 예니퍼도 있고 베스미어도 있고 왔다 왔다 여자는 항상 안길 때 발을 다리를 저렇게 하던데 시리! 예니퍼도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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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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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게 될 거에요 자, 다음은 또 만내려 조금 변했는데 모든 분들 그냥 기억났어 어머어머 애 본다 얘 어 트리스까지 왔네 어머 이거 이거 봤겠지 또 어 어... 예니퍼가 앞에 있으니까 다시 만나서 방광하면은 예니퍼가 질투할테니까 헌트가 곧 들이닥칠거야 와일드헝이 여기가 곧 엇 엇 구여친과 지금 썸타는 여자의 대화가 시작됐어 어 졸탄 엇 엇 엇 졸탄 엇 엇 열 엇 엇 엇 엇 엇 엇 제작도 되네 제작할 수 있어 최후의 준비니까 뭔가 좀 좋은게 필요해 등급이 낮다네 아 이 새끼 공부 안하고 뭐한거야 아 못만들잖아 그럼 에이씨 수리나 하자 수리 수리, 수리는 되겠지 뭐 되네 저, 졸탄까지 만나봤고 무기 강화 한번 하고 어 아, 그다고 에이, 시작! 에이, 시작! 에이, 시작! 에이, 시작! 에이, 시작! 와, 많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많네 어, 내가 도와줬던 애도 있네 어, 우리 모두 일을 맡아야지 어, 우리 모두 일을 맡아야지 정보가 나란에 일정도 될 것이다